심장의 혈액과 관련된 질환 안녕하세요 나흐밀링센터 방태환 상관장입니다 오늘 제가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 1위가 암이 아닌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이 정말 많은 사망의 원인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 심장을 보면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펌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 70회의 박동수, 시간당 4,200회, 하루에 10만 8천 회, 1년간 3,600만 회, 70세를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25억 가량의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의 양은 무려 125억 리터나 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심장을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을 보면요. 고혈압, 분역맥, 협신증,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질환이 있고요. 하나같이 모두 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장 질환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사망 1위라고 하는 심장 질환.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우리가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병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다른 질병들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기 직전에 이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이나 대사 문제에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음식, 자극적인 식사, 설탕 과다 섭취, 육식 이런 것들이 심장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저밀도, A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동맥 경화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육식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식을 현미 대신에 흰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흰 설탕, 흰밀 자주 사용하죠. 여기에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혈액의 질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지나갈 때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혈관에 굳어지거나 혹은 상처가 있을 때 그곳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압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장이라는 그 기관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과부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심장과 혈관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요. 심장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혈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심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심장 질환들은 모두 다 대부분 유전적인 것보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심장 질환의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84기에는 사망 1위를 만들고 있는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깊게 제가 강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누구나 관리를 꼭 해야 하는 이 심장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해서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타깝게 심장으로 인한 질병과 돌연사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84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건강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셔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